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밀 이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2020년 10월 별자리별 운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자 10월 달에 정성학적인 움직임에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화성이 계속 역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중순경에 되게 되면 수성의 10월 17일이에요. 수성의 역행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별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큰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화성과 행성들이 각도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리의 현상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화성은 사실은 좀 다툼의 별이고 사고의 별이고 그리고 투쟁의 별이잖아요. 자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10월 달에 내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회적 현상도 두 번째로는 수성의 역행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에 관한 어떤 것을 재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지금 목성이 이제는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얼른 올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리고 명절도 새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조금 어둡고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힘내고 등불처럼 해서 길 따라서 우리 같이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별자리별 운세를 제가 조금 12공도 그러니까 점성학적인 면에서 보면 12하우스라고 해서 12공도의 어떤 템플이죠. 그래서 12 별자리마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탁탁탁 이렇게 별자리별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운세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오늘 처음 오셔서 타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 저희 주간 운세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별 운세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교육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운세에 뽑도록 할게요. 자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자 양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양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가 뜯거든요. 소드 7번이어서 뭔가 총운으로 봤을 때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소드 7번은 뭔가를 놓치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재점검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체크해야 되고 재점검을 해야 되는 카드가 총운으로 뜯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도둑놈이 이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 누군가 내 것을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재점검해야 되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재점검 그리고 지난 것을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이 나의 것을 혹시나 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총운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은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의 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서적인 시작 새로운 시작 어떤 것에 출발점이 있는 카드가 본인으로 해서는 뜯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죠. 남편이나 파트너를 봤을 때는 히어로펀드가 뜨기 때문에 가정적인 일 자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된 일 안내자와 관계된 일이 우리 파트너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관련되면서 그런 카드가 보여요. 그러면은 가정적인 일에서는 아마 추석이 있다 보니까 집안 전통 이런 것과 안내자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가 금전적인 카드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정지된 모습 그래서 정지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카드로 금전운이 보인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다 아니면은 해결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지나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형제나 가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형제나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의미하고 자 가족 형제를 결혼하신 분들은 총체적인 가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족은 뭔가 끝나 형제는 뭔가 끝나는 게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족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문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 컵3이기 때문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컵3는 건배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뭐 수능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자녀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컵3가 들어오므로 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와의 어떤 관계성 굉장히 좋으시고 근데 자녀가 없으신 우리 양자리 분들은 요 카드가 애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컵3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교류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자 히어로펀드가 여사제 카드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울함 우울함이라든지 두 가지로 뭔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건강운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는 아마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는 것도 되고 또 자궁 쪽의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우울한 거 그 다음에 자궁 쪽을 체크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이 건강운으로는 있을 수 있고 아까 파트너 궁에는 이게 남편이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가정적인 것, 윗사랑과 관계된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과 관계되면서 어떤 금전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파트너와 관계된 어떤 금전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뭔가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확고하게 금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뭔가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공부에 매진하거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것에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 중에서 공부를, 학업에 어떤 집중해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요게 문서운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서의 어떤 변화도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좀 안 좋아해요. 칼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조금 어쩌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그럼 요렇게 보면 직업적인 면에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보면 그렇게 되고 주변 환경에서는 좀 움직이는 상황,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 문제점이 뭐냐면 알던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하는 어떤 제안들 요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드가 어쩌면 스파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리 양자리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조금 읽어드리면 본인의 모습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자 가정으로는 뭔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함과 그리고 자궁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 관계되면서는 뭔가 안내자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조금 상처받지 않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예전에 알던 사람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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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본인의 어떤 2020년 10월달 운세로 보게 되면 본인의 모습은 타워가 떴어요. 그러면 나는 좀 커다란 변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커다란 변동을 의미하게 되면서 뭔가 변화 어쩌면 나의 어떤 정신적인 면 아니면은 가족적인 면 연애적인 면 전체적인 면에서 아마 조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카드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큰 변화가 나쁜 쪽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어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의 어떤 자신이 뭔가 보여줌으로 해서 금전적인 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자, 엄마 그리고 자신의 능력들과 어떤 금전적인 운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형제하고 이게 부모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편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에 대해서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 조금 우울해합니다. 우울해해서 잘 살펴서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부모 형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자리는 여기 상징하는 것은 우선은 자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펜타클 3는 전문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조음을 받는 것이 의미하게 되고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는 애인 자리예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일하는 속에 있거나 동아리 속에 있거나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로타 이렇게 되고 자 건강은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소드 6번은 건강이거든요. 건강이면서 자 이렇게 하면 직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으면서 자 그리고 진전이 있고 거기에다가 명확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깨끗하게 회복된다가 되고 두 번째는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와 관계되면서 썬 카드가 떴거든요. 파트너는 남편 또는 동업자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과 관계되면서 썬 카드가 떴기 때문에 밝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템프런스가 파트너와의 관계성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서 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는 서로 소통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파트너와 관계된 어떤 금전적인 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이나 종교나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력 공부 그리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면을 뭔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약간 호기심이 가면서 저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해봐도 돼요. 스타 카드는 양쪽 일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그 길로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킹스워드 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뭔가가 결정이 나서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확정적인 것이 어쩌면 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타워 카드가 이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지하던 것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서 아마 확정적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킹스워드를 통해서 보인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제외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과거와 자 이 사안을 가지고 과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차 오는 소식들 그 다음에 예전과 관계된 소식들 그런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법률적인 면에서도 재차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게 있으면은 사실은 좀 안 좋다고 봐요.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또 그리고 총문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저울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라는 의미의 어떤 카드가 총문이 떴고요. 자 거기에 아마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아마 독특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공부나 학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파트너, 애인, 남편 이런 분들과 관계된 것은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카드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챙겨야 될 것은 가족을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리고 형제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황소자리 분들 문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둥이 자리 분들 문세 뽑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우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10이거든요. 그러면 다 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연구해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이번 달에는 나올 것 같다. 자, 근데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카르마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 열심히 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체적으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책임지고 가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본인의 모습은 완즈 6번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완즈 6번은 특히 교육적인 것과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의 성과 그리고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지면서 승리해요. 내가 이겨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입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8번이에요. 그러면은 컵의 어떤 8번의 모양은 나 지금 떠나지만 어떤 것을 이룰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축해 놓은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전적인 운이 성취될 것 같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컵을 다 쌓아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알아보고 있죠.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자 또는 이번에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자라는 것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엄마가, 형제가 컵, 컵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가정하고 가족적인 면에서는 봤을 때는 조금 감정적인 사안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걱정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쌍중이 자리 분들이 사실은 지난달 운세 자체가 썩 편하지 않았잖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가정적으로 뭔가 아직 명확하지 못한 어떤 선이 이번에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분들, 자녀분들은 펜타클 4기 때문에 뭔가 앉은 듯 어느 자리를 지키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절약,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거, 약간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애인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인분이 뭔가 말을 안 하고, 약간 꽁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측면은 괜찮아요. 매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리는 사실은 건강도 되면서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뭔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법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 컵 구분이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아마 좋은 성과가 이번 달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파트너 자리에 보게 되면 컵 페이지는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제한도 될 수 있고 없는 분들은 그리고 동업의 제한, 뭔가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거에, 자, 이거는 파트너의 재산인데 여성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과 여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육이나 교육이나 이게 철학, 종교적인 면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내실을 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종교적인 면도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공부나 이런 면도 그대로 심리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상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어떤 뭔가 자,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거기에 감정적인 만족으로서는 좋게 들어오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안의 카드거든요. 주변 환경에서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분명히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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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안 잘 검토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신중해하고 너무 우울해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통통 튀는 어떤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잘 발휘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쨌든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교육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좋은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가정으로는 어머님과 그리고 형제분들을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건강이랑 파트너궁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가정으로는 지금 계자리 분들이 이번에 조금 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남편 애인 그리고 파트너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10번 카드 그러면 금전적인 성과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계자리 분들 본인 자체도 약간 어쩌면은 이게 지금 본인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본인 자체도 약간 마음이 안 편하세요. 뭔가 약간 훔친다는 기분도 있으시고 놓친다는 기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어떤 카드가 이번 달 총운으로 뜯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파트너가 어쩌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자리 분들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어쩌면은 상대방 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슬기롭게 느끼는 것은 명확한 선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거기다가 감추지 말고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약간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계신다. 계자리 분들은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계되면서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어쩌면 냉정한 여자의 어떤 결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게 되면 부모 형제가 되게 되는데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자 자녀는 자녀는 완전 쓰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다리겠죠. 자 그래서 수능이나 얻은 것을 원서를 넣어놓고 직업적인 성과를 바라며 자 기다리는 어떤 카드가 자 자녀분 자리에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또 애인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기다린다. 나의 소식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뭔가 좋친 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다리는 카드가 어쨌든 자 또 상대 요요요 자녀분 카드에 아니면은 파트너 자리에 뜯고요.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게 심리적인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활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파트너가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파트너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금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도 뭔가가 진행됩니다. 자 이게 유산 재산 파트너의 재산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를 의미하게 되고 자 공부나 공부나 그리고 문서나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빠르게 오는 소식이 빠르게 오는 변화들이 어쩌면 빠른 판단들 빠르게 하는 판단들 그것들이 나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너무나 빠르게 뭔가를 판단하시는 것은 좀 안 좋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의 10월달 운세를 보게 되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파트너 자 그러니까 파트너는 남편, 애인 그리고 동업자를 의미하는데 그가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어떤 판결과 관련이 있게 되고 너무나 빠르게 하는 판단들이 개자리 분들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궁극으로는 이 카드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월말로 가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조금 마음을 활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개자리 분들 10월달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받을게요. 자 그런 thinking. 이제 안나 Trekking 요구에 대한 알 것 같을 realtà. 이제 사용estones 더 조그로는 조그로 추가적으로 включ인 것 같다가 막 return 지방적인 미사용으로 전 Vers 기사하면 아침 когда 이상 Państ晴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아까판 상대상에elia 입장해야 합니다. 이 의 somethin은 waiterLA가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수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6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뭔가 가치를 판단하면서 내가, 자, 뭔가 가치를 판단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실용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고 지금 조금 중요한 거라고 되는 카드가 여기 보게 되면 자녀분 카드에, 이게 자녀, 애인 카드에 휘로, 이게 더 휘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명의 수리박기가 되는데 어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애인을 선택하든 자녀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사자자리 구독자분께서는 나는 열심히 노력해요. 자, 노력한다는 지식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지식적으로, 공부적으로, 일적으로 그리고 이동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와 변동을 의미하게 되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카드가 본인 자리에는 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파트너 자리에 보게 되면 컵 5번이 떴어요. 그러면은 그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그녀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 파트너라는 것은 남편, 사랑하는 사람 또는 동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쩌면은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컵 3가 되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되면서 어쩌면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을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 사자자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자, 킹펜타클은 내가 금전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투자는 왜? 여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이익을, 재리를 잘 따져보셔서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가정으로 봤을 때 이사나 변화의 어떤 기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 검토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완전 변화의 기운은 아니에요. 약간 이사나 변화나 이런 기운이 시초의 기운이 조금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보여요.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공부나 공부나 그리고 뭔가 문서적인 면에서는 자, 펜타클 7번이 떴거든요. 그러면 공부나 문서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7번이 떴으니까 이 카드는 뭔가 보충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보충하시거나 그 다음에 자, 정서적으로 뭔가를 보충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잡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거나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뭔가 권하는 이것을 같이 해볼래 하게 해볼래 하고 권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긍정적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펜타클 에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제안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투자다 큰 투자다 이런 것들은 이번 달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고 조금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나는 변화하고 열심히 하고 움직이는 카드가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취를 이룰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내가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는 자녀분 그리고 애인과 관계되면서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 파트너의 어떤 감정 상태를 조금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천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청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소도우가 돼요. 자, 그러면 한 달을 살고 나면 소도우버는 마음이 아파 또는 석연치가 나 마음이 싸해 이런 카드가 청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내가 되든 그가 되든 그녀가 되든 이상하게 주변에서 조금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청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청운으로 천하자리 분들은 그런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운에서 긍정적인 거는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되면서는 천하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컵투에 너버에 여기에 완전 4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되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카드다. 천하자리 분들 사랑 운세 이번 달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4번이 뜯기 때문에 자, 아껴야 됩니다. 자, 아끼는 것이 남는 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금전적으로 풍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가 펜타클 5번이 뜯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이번 달을 슬기롭게 사는 길이다. 천하자리 분들은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은 그렇게 행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본인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중적이세요. 자, 이중적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감정적인 대처를 잘하면서 그리고 왕으로서 자, 이것저것 다 아우를 수 있는 왕으로서 뭔가를 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소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승진해 아니면은 출근해 그만도 이런 거 명확한 어떤 선이 정해지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자, 가정으로 보게 되면 이게 두 개 카드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머니나 형제분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뭔가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결과 날 수 있어. 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자녀분 자리도 되기도 하고 애인 자리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모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주변 환경은 자, 펜타클 5번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궁핍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금전운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돈을 아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문제점이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재회, 부활 이런 거 별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만남 이런 것도 별로예요. 자, 그거 안 좋은 거고 대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다 안 좋은 거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항소도 안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천연자리 분들은 청문으로 보게 되면 파트너의 관계성 굉장히 좋다. 연애적인 측면은 굿굿. 그 다음에 금전은 아끼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명확한 판결이 난다. 자, 가정으로는 부모님들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천연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천칭자리 네, 자, trois. 네, 자, 딱 하나. 네, 자, 타는 vington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은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직업운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서 직업적인 성취를 이룬다고 나오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혹시나 승진, 출근, 입사 내지는 명확한 어떤 선을 바라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커베이스 같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안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금전은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만 하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 가정으로는 집에 집으로 봤을 때 형제분은 뭔가 끝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집에 보게 되면 가정으로 보면 소드 7번이거든요. 그럼 끝나고 뭔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혹시나 이사를 하거나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이사를 하거나 어떤 변화를 주시려 하는 분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소드 7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체크해야 돼요. 명확한 어떤 서류 그리고 뭔가 정확한 일정들 그런 일정을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가도 카드에 이게 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분은 자녀분 자리에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칼 10개가 위에서 내려 꽂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뭔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 수능 뭔가 넣는 거 이런 거 끝이 나면서 더 이상 리바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애인자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명확하게 어떤 선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결별한다. 그와 다시 만난다. 그와 결혼한다. 등등.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명확한 것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파트너 자리에 여기 이제 파트너라는 거는 남편이나 진짜 파트너나 애인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카드가 뜯고 펜타클이 됐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떤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면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물어보세요. 금전적인 면을 어떻게 할 건가.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서 잘 소통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문서언도 좀 들어와 있어요. 자 킹완즈는 좋은 문서를 의미하게 되고 좋은 공부를 의미하게 되고 좋은 어떤 서류로 하는 일들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서로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러하면 정말 합격이에요. 직업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너무 서두르고 변화 주는 것은 천칭자리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잘 끝내고. 이게 지금 끝내는 카드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 끝내고. 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불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남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 차근차근 준비하자라는 자세로 이번 달을 임하셔야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은 변화가 있어요. 메시지를 받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있고 자 가정으로는 어떤 문서적인 것이 만약에 한다면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자녀는 어떤 면에서 결론이 있을 것 같고 자 파트너와 관계되면서 투자, 금전적인 운용 이런 것 관계되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하다. 요렇게 보여요. 자 전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이제 정갈자리 자 이제 정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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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문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이스 완즈죠. 새로운 문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약간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이나 변화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본인의 변화가 새로운 문서 새로운 시작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이 보인다가 되고요. 자 거기에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죠. 자 거기에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컵쓸이죠. 자 그러면은 축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정갈자리 분들은 가족끼리 축하하거나 여성들과 같이 축하하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본인 것을 즐기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소하지만 작은 돈의 성취가 있을 것 같다. 큰 돈은 아니에요.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조금씩 돈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돈이 되는 카드가 이번 달에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정으로 보게 되면 형세와 관계되면서 여성과 관련이 있는 엄마 여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는 어떤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엄마가 그리고 와이프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거다. 정말로 이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어떤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자녀 자리에는 에이스 소드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대학에 간다. 이런 카드가 이렇게 에이스 소드가 떴어요. 대체적으로는 이 카드는 좋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면에서 시작과 이것도 시작, 시작이죠.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적인 의미에서는 소드2는 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울함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는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고민을 한다라는 뜻의 카드가 보이고요. 파트너 자리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파트너와 관계, 파트너는 누가 되냐면 남편, 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동업자 이런 사람이 다 파트너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마 심리적인, 경제적인 면으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문서적인 면에서는 아마 조금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적인 면에서, 공부적인 면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성취를 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다. 킹나이트컵이잖아요. 나이트컵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제안들이 직업적인 면에서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주변 환경은 변화한다, 움직인다, 이사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변화의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매달림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 시작해서 해버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오던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으시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어떤 결론, 결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조금 고민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요. 그래서 감정의 잔이 지금 이렇게 하면 감정의 잔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생각이 좀 많은 어떤 운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와 관련이 있고 축하할 상황이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 소소한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이제 mêm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산하는 판단력을 요한다는 카드가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어쩌면 법률적인 것 조금 신중하게 철저하게 판단을 하는 또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초운의 카드가 사수자리 분들의 초운으로 떴어요 그렇게 되고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소드 5번이에요 뭔가 마음이 약간은 안 편하고 거기에다가 상처받은 듯한 조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든 누가 상처를 받든 약간 마음이 석연치 않은 어떤 마음이 드는 카드가 본인 카드에 뜯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펜타클 9번이기 때문에 여성과 그리고 가정과 관련이 있으면서 크게 금전적인 면에 궁핍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간 투자와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컵 8번이기 때문에 투자와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뭔가 마무리하거나 그리고 다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재차하게 되거나 그것과도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펜타클 9번은 어떤 지금 금전적인 면에서 구는 어떤 투자 그리고 금전적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금전운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파트너와 관계되면서 바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라는 것은 동업자 자 그 다음에 동업자 그리고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파트너죠 그리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도 동업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완전 9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게 뭔가를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가 뜨는데 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조금 불안하다 이런 카드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쩌면은 조금 투자를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파트너가 노력하는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금전적인 파트너와 관계되면서 금전적인 전만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비밀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정으로는 형제는 펜타클 사니까 뭔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금전적인 저축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가정으로는 이게 약간 비밀 그리고 거기다가 금전적인 비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가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와 관계되면서는 펜타클 10번 좋은 성과가 있는 거고 결과물이 좋은 거고 애인과 관계되면서도 결과물은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우는 데빌 카드니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카드가 데빌 카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것과 관계되면서는 어쩌면 매여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직업적인 면으로 좀 많이 보여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자 문서적인 면에서는 문서나 교육적인 면에서는 좀 바쁘면서 어쩌면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 이것저것 익혀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공부할 것도 많고 드는 생각도 많고 감당해야 될 어떤 뭔가 문서적인 면 그런 것도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8번은 두 번째라면 어떤 것을 이루게 된다 자 첫 번째라면 이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열심히 하라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나의 안내자 나의 윗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님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번 달에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고 냉정한 어떤 계산이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초문이 떴고요 파트너는 굉장히 열일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총운이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조금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카드들이 보입니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염소자리 분들 운수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풀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카드가 뜨는데 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바람을 쐬거나 가벼운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떤 변화들은 이번 달에 주면 안 된다 자 그래도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안 좋죠 소드 쓰리거든요 그러면 염소자리 분들은 문서 교육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는 이번 달에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 안 돼 마음이 아파 자 그러니까 문서적인 투자는 상가하시고 자 교육적인 면에서도 성과물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내가 생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될 거야 문서를 잡을 거야 아니면 돈을 받을 거야 장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것들은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고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완전 10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면을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달 내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선을 분명히 꺼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염소자리 분들은 본인의 모습을 강하고 그리고 뭔가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그런 모습의 왕의 모습이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파트너 자리에는 상처받았어요 자 그러면 파트너 자리에 상처받은 뜻은 그 그녀, 파트너, 동업자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되는 그 파트너의 어떤 마음 상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파트너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문서가 복병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나라나 문서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문서적인 측면은 세세하게 좀 잘 챙기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형제하고 부모 자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집에서 뭔가 끝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가정으로는 뭔가 끝이 있다, 이사한다, 결정난다, 확실히 정해진다 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 킹펜타클 완전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가 자격이 있는 거고 애인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격을 갖춘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입사가 되든 수능이 되든 여타 면에서 전부 다 자격을 갖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컵 4번이기 때문에 약간 하기 싫다, 나태해진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자 거기에 너무나 뜬금없이 하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 그런 것들은 이번 달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문으로 보면 킹완즈는 나는 약간 권위적이고 자격을 갖추고 그러기다가 고집이 센 모습으로 나오고 파트너는 약간 상처받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결론이 있는 거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그 다음에 문서적인 면은 별로니까 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정으로는 뭔가 끝남이 있을 것 같고 자 자녀나 애인의 면에서는 굉장히 자격을 갖춘 좋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염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물병자리 분들은 제가 하나도 따라와서 여기에 여성이 걱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같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컵 나이트 컵이 떴어요 자 그래서 컵 나이트 컵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제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제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가 다가오는 모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파트너가 그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제한을 하거든 그거는 그 사람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속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본인의 모습에서는 에이스 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정하여서 이루리라라는 결정하여서 하리라라는 마음이 이 카드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정하여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이번 달 안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지방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출과 지간과 관련된 어떤 지출과 관련이 있고 뷰티와 관련이 있고 자 그래도 엠플러스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집으로 봤을 때 형제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집에서 보게 되면 엄마나 여자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엄마나 여자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집안의 상태라든지 아이를 위해서라든지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카드가 가족에서는 뜬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녀면에서는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양쪽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의 측면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건강은 소드 4번은 뭔가 결론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휴식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파트너가 조금 궁핍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궁핍하거나 동업자가 궁핍하거나 뭔가 경제적인 부담감이 집에 있거나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과 상대방과 관련되면서는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는 문서나 공부는 문서나 공부는 열정을 다해서 뭔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 주변 환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서 공부 그런 면에서는 잘 알아보고 행동에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템프런스 카드는 소통하라 대화하라 장기적인 결론은 좋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장기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날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직업적인 면은 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주변 환경은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있고 자 예전에 알던 사람 그리고 여성과 관련되면서 뭔가를 제안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은 제고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쩌면 투자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좀 아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결론이 나는 건데 문서적인 측면에서 투자나 결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파트너는 경제적인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검토 그런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물고기 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물고기 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물고기 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 스펙타클합니다. 지금 물고기자리 분들이. 자, 직업적인 면에서 타워가 뜨고 데스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큰 변화, 거기에 끝남이 있다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잘 다스려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전부 다 다 메이저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좀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자, 파트너도 약간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자리 분들의 총으로 보게 되면 데스카드 같았어요. 끝남의 의미의 카드예요. 뭔가는 종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남, 종결, 다음으로 나아간다. 새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총운의 카드에 뜯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드 7번이기 때문에 석연치 않다. 자, 그래서 혹시나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성취를 바라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하셔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중하여서 세세하게 잘 보충을 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스파이 카드예요. 도둑놈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새는 돈이 없는가? 내 것을 훔쳐보는 게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정으로가 형제가 뭔가 불안하고 가정으로가 안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조금 체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돈은 좀 들어가지만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감정적인 면을 잘 다스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건강은. 자, 그렇게 보이고 파트너의 모습. 파트너는 남편, 동업자, 애인 이런 게 다 되죠.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파트너의 모습은 변화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동수가 있어요. 거기에 러버 카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좋게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문서나 공부는 해외에서 오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 해외에서 오는 답과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차 두 번의 어떤 뭔가 체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문서는. 자, 그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변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나이트 펜타클. 정지되어서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어버리는 것이, 마감을 해버리는 것이, 끝내버리는 것이 이번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하여서 변화를 줄 거면 주어버리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는 소드 6번이니까 뭔가 변화. 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소드 6번 변화. 총울도 변화. 파트너의 움직임, 직업적인 면에서도 변화. 가정으로서는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감정이라든지 이러면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 감정을 해낼 수 있으니, 어쨌든 변화를 줘서 움직이는 것이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